30초가 안 되는 짧은 광고를 보는 사람들한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를 줘서 인기를 끈 에디그램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뭐 용돈벌이로 괜찮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석 달 만에 가입자 3만 명을 모았었는데 어제 갑자기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업체 측은 운영비와 또 서버 문제로 영업을 중단한다면서 환불을 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가입자들의 불만은 끊이질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고를 보기만 하면 포인트를 무료로 지급한다던 에디그램. 광고를 많이 보면 포인트도 더 받는 구조라 하루에 광고를 20개까지만 볼 수 있도록 제안했는데 최근 이 방식을 바꿨습니다. 돈을 내고 광고를 더 볼 수 있는 자격을 사도록 한 겁니다. 배치를 구매하면 훨씬 많은 광고를 볼 수 있도록 했는데 서비스 종료 전날 하나에 100만 원이나 하는 룩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룩이 등급이라는 배치까지 팔았습니다. 서비스 중단으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는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간 광고를 보고 포인트를 쌓아둔 이용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에디그램 측은 광고 상당수가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고 게시한 정식 광고가 아니었다며 수익 구조의 문제점을 인정했습니다. 업체 대표는 환불 대상 금액은 1억 5천만 원 정도라며 감당 가능한 규모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움말 대상 금융지물이 1억 5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디그램 측은 조금 전 다시 공지를 통해 카드 결제 취소는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휴대전화나 가상계좌 등으로 결제한 돈은 개별 계좌로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